인천 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27과 A30블록 2개 필지에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해 4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. 공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11월 말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 기타 응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판매사업처 판매기획부로 문의하면 됩니다.